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와 부산 지역 청소년 관련 60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.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30일, 부산 청소년 정책 포럼 등 단체 8곳, 청소년 수련시설 19곳,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16곳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곳, 청소년 쉼터 6곳, 청소년 성문화센터 5곳 등 60개 기관과 청소년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들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영화, 영상교육 저변을 확대하는데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